영월군이 정부의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돼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영월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를 최종 지정했습니다. 영월군은 예비사업 1년 동안 전체 군민의 3분의 1이 참여해 문화로 지역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19년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으며 이번에 인구 5만 이하의 군단위로 영월군과 고창군이 처음 선정됐습니다.